아 조국 장관님이 한방에 그냥 윤석열과 김건희와 더불어 한동훈까지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한방에. 나 이거 보고 오늘 그냥 배꼽 잡고 웃었네. 그 왜 고상만이 서 있냐 저기에. 고상만이 저기 좋다고 했다. 그것도 웃음을 표시했다. 이것을 확인시켜드리고 있어요. 프랑스어를 좀 공부하신 분 발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나. 불어를 공부 안 해가지고 못 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해석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브루투스 넘어져다. 아 불어로. 유리오 시저가. 브루투스 넘어져. 암살당할 때. 마지막에 절명을 시킨 자가 블루투스라고 가장 믿었던 그런 부하이자 또 동료였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조국 교수님은 지금 이 윤석열 한동훈. 한동훈 윤석열의 이거를 약속 대련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 그 약속 대련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데 가서 방송 보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거 오히려 지금 근거 없는 공포심을 갖다 자꾸 유발시켜가지고 좀 우리 진영에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전략을. 현실 판단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방해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솔직히 뉴탐사에서 짧지만 굉장히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일단 기사부터 좀 짚어가면서 봅시다. 국민일보가 보세요.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대통령실이 김경률 마포울 출마 돌발 반언의 우러를 표명했다. 그리고 채널A가 뒤통수 맞았다더라 윤 대통령 신경 토로했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둘은 앙샹 레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구주류 어떻게 보면 올드보수 올드라이트 이쪽의 심정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올드라이트 중에서도 진짜 제대로 된 올드라이트는 윤석열을 이미 팽했지만 얘네들은 윤석열을 지켜서 연착륙 그러니까 보수의 괴멸을 연착륙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은 지금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뉴탐사의 보도에 의하면 갈등은 동아일보가 봉합은 중앙일보가 내세우고 있다. 채널A가 지금 계속 대통령실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반면 중앙과 조선은 계속 한동훈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했느냐. 자, 보세요. 중앙일보는 한동훈, 이슈 빨리 대응하라. 그래서 1992 옷 곧장 반박해가지고 성과가 있었다. 이런 거 빨아주고 있고 한동훈, 38개 공식석상에서 윤을 한 번도 언급 안 했다. 이거는 거의 브루투스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TV조선도 그래요. 한동훈, 이재명 특혜 이송 논란 속 내주 부산 간다. 전략가 같은 그런 풍물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까치바라는 개새끼를, 죄송합니다. 개발을, 개발을. 까치바라는 개집게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이권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권 카르텔은 TV조선의 방종원. 그다음에 중앙일보와 JTBC의 홍정도. 얘네들과 LG의 윤관. 이 트로이카가 한동훈에 붙었다는 겁니다. 한동훈에게? 네. 현대고라고 하는 고리를 통해서 동본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끈끈함. 고등학교 인맥, 항맥. 이걸 뉴탐사가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네들은 이번 기회에 윤석열 정리하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윤석열은 좌왔죠. 이거 보세요. 얼마나 단독을 갖다가 한동훈이 준 단독을 많이 합니까? 중앙일보가. 저게 홍정도의 힘이에요. 또 TV조선. 얼마나 한동훈의 제2부속실 필요하다 이런 얘기. 특별감찰관도 집어넣겠다. 제2부속실의 특별감찰관 집어넣으면 김건희는 그냥 꼼짝 못하는 겁니다. 김건희를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감히 지금. 아, 헤이키님. 정확히 이해를 하셨군요. 까치발하는 계집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보세요. 뉴데일리에서 김경률 사퇴하면 갈등 봉합하겠다. 이후 한동훈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동훈을 갖다 달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김건희 측에서. 이 정도로 무릎 꿇고 들어와. 야, 네가 이 정도로 무릎 꿇으면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좀 이렇게 해볼게. 그러니까 같이 다 싸우고 우리. 다 같이 죽어. 많이 비슷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스. 윤, 한동훈의 공천 우려만 얘기했지. 사퇴 요구 안 한다고. 비서실장이 직접 가서 사퇴 요구했다는 기사가 떴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코뉴스에서는 왜 윤, 한동훈과 같이 갈 수 없다. 봉합할 수 있는 단계 아니야. 이러고 얘기를 할까요? 한동훈과 관련해서 이뻐서 같이 가는 건 아니죠. 이미 내부적으로는 끝났고. 윤석열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로 종합해서 보면 또 복심으로 불리는 이영 국회의원의 메시지. 그리고 장해찬의 도를 넘은 수준의 어떤 메시지. 그리고 심평의 이야기. 이게 딱 종합해보면 이미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에 신뢰는 다 깨진 거죠. 그러니까 푸른 열매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건 한동훈에게 굴복의 표시로 김경률은 날려야 된다. 그리고 김경률이 가장 저쪽에 심기를 건든 얘기는 결정적으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앙뚜아네트 난잡한 사생활이란 단어에 완전히 꽂힌 거죠. 이거는 그냥 줄리라고 얘기한 거야. 줄리라는 단어보다도 더 심각한 난잡한 사생활. 지금 그 줄리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서울의 소리가 얼마나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난잡한 사생활이라는 단어와 말이 앙뚜아네트. 김건희가 제일 싫어하는 대한민국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강진구예요, 강진구. 강진구를 가장 싫어해요. 왜 그러겠어요? 이 난잡한 사생활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까발려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끝났고 다만 80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 국면에서 윤석열이 또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위기 신호, 이것 때문에 한 발을 빼고 있는 건데 만약에 김경률에 대해서 한동훈이 끝까지 옹호하고 데리고 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잠복되는 거지 파열음은 커질 건데요. 윤석열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자제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제1의 권력은 김건희이기 때문에 김건희가 이 사태가 이렇게 평온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강하게 냅두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배는 제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단톡방에서, 단톡방이 아니라 실시간 채팅방에서 도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한 갈등으로 민주당이 득을 보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득과 상관없이 지금 쟤네들은 서로 죽느냐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를 갖다가 아주 이상하게 꼬아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예전에 김영삼, 이회찬 갈등과 같이 근본적으로 2인자와 1인자 사이에 치고받고 싸우는 권력투쟁입니다. 어쨌건 간에 이게 팝콘각입니다. 전형적인 팝콘각이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펴보죠. 김태희님, 요즘은 김성수 제일 싫어한다. 그치. 서울에 봄 찍었다고. 그 김성수는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김성수는 다 싫어요. 김성수 감독을 싫어하는. 김성수라는 이름 다 싫지. 지금 단지 팝콘각이라고만 또 생각하면 안 되고요. 팝콘각이긴 한데 우리는 준비를 해야죠. 저렇게 싸우고 있을 때 저걸 이용해서 어떻게 이의제를 할 것이며 더군다나 어떻게 탄핵으로 갈 것인가.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마다 이렇게 다 뭐가 틀렸다고. 아니, 틀렸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팝콘각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그 준비해야 될 게 바로 한 방에 쟤네들을 탄핵시킬 수 있는 그 무기를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 자연스럽게 윤석열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면 가장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저쪽 같은 경우는 이준석하고 헤어진 것도 쇼다. 쇼가 아니라 다들 지금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구축한 거고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구축한 거죠. 그만큼 윤석열과 김건희의 힘이 빠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쇼, 약속 대련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와야 될 관심사가 그 둘의 싸움으로 관심이 가게 되고 이게 진짜 싸움이면 자기는 정말 불리해요.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한동훈이가 윤석열에 맞서는 모습은 자기에게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걸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낙성연대 쪽이다. 맞아요. 낙성연대가 자기들이 사실은 올드라이트 쪽에서 제안받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성연대의 핵심은 뉴라이트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올드라이트의 지지를 갖다 얻는 거예요. 특히나 재벌들. 그런데 지금 그 올드라이트들이 지금 여전히 윤석열한테 붙어있고 그리고 뉴라이트의 큰손들은 다 한동훈한테 붙어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세치 혀를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파워가 있다는 걸 보여서 입증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힘이 있으니 나한테 투자를 하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을 하기 전에 한동훈이가 저렇게 주목을 받아버리면 자기는 죽거든. 그러니까 계속 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 처음으로 제 말이 맞다고 또 인정을 하죠. 이걸 기회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광고도 좀 하시고 있죠. 광고하기 전에 이것까지는 봐야 돼요. 권익위는 디올백 조사를 갖다 말고 뭉개고 있죠. 그래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열심히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권익위 아시다시피 권익위 위원장이 지금 윤석열이 가장 존경한다는 대장동의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의 공범이죠. 권익위 위원장이에요. 알차게 꼼꼼하게. 부위원장은 또. 공수처 무용론자. 공수처 무용론자에다가 또 사법부의 깐부. 윤석열 친구. 깐부. 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권익위에서 기대를 할 게 없죠. 없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철규가 슬슬 또 쉴드를 치고 나서고 있죠. 국민이 김건희를 우려한다고 국민들이 진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에 오늘 열폭해갖고 제 트위터에다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철규가 정말 국민 전체를 모독했다. 국민이 모르게 뭘 몰라. 이철규 네가 뭘 알아. 아니 이철규 이 사람 정신 나간 거예요. 뭘 몰라요. 국민이 다 알지. 자기가 이익을 얻을 게 있으니까 김건희한테 아부 떨려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거지. 세상에서 제일 지금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건 이철규입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고. 힘내자님 선언분 내용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 둘이 진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지금 핵심은 윤석열은 김건희의 그 범죄들을 들켰지만 그것이 이제 법정으로 갈 때까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총력을 다해서 방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동훈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지금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발이 너무 빨랐어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 빨랐어요. 속도 조절. 속도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마구 꽂다가 너무 빨랐어요. 과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거를 공천해달라고 보냈더니 지 거를 다 챙겨. 그러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아니 지가 대통령이야 지가. 아마 지금 처음에 정책 1호라고 해서 국민 택배 보냈다고 하는 그 업체 그것도 한동훈하고 짬짬이가 있을 겁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윤석열 쪽에서는 이미 윤석열이 딱 지정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주고 있던 단체예요. 정부 보조금을 갖다가 해먹었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거 갖고 소송하고 있는 거야. 그 업체한테 택배를 갖다 주면서 우리 앞으로 당신네들하고 이런 사업 해보겠다. 이 지랄을 했으니 윤석열이 그게. 완전히 기가 막힌 거죠. 완전히 기가 막힌 거지. 무조건 저쪽은 이권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고 그 이권 뒤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이번에 총선 전략으로 잘 보세요. 총선 전략으로 지금 마트의 휴일, 의무휴일 이거 폐지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일요일. 의무하게. 마트의 휴일. 일을 시작했어요. 네. 그거 폐지하면 제일 이득 볼 때가 어디냐 보세요. 이마트. 그렇죠. 신세계. 롯데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이쪽이에요. 이쪽은 지금 윤석열과 붙어있는 애들이잖아요. 멸콩. 멸콩. 윤석열과 붙어있는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윤석열은 자기 딴 부들한테 이제 막 퍼부는 거야. 이제 정신 차릴 수 없이 퍼부을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거기서 근무하는 어떤 분하고 만났더니 윤석열이 이놈이 우리 일요일 날 쉬는 것도 이제는 못 쉬게 만들었다고 엄청나게 요구를 하대요. 맞습니다. 일요일 날 그동안 쉬었는데 이제 쉬지도 못하게 한다고. 이마트 주가 어제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이마트가 적자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적자예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소상공인들은 다 또 주거나 나눈 거죠. 결국 그게 나눔인데 거기서 적자 난 만큼 소상공인이 이익을 본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SK는 양다리 다 걸쳐 있고요. 최태훈은 지금 윤석열한테도 걸쳐 있고 한동훈한테도 걸쳐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게 SK. SK 하이닉스가 지금 LG를 눌렀습니다. LG 반도체를 눌렀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지금 이게 그냥 싸움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사활을 건 이권 다툼이 지금 시작이 됐다. 보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페인 릴리프 크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본 가족을 위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스텔라인 마마의 창업자 마마님 한지원입니다. 스텔라인 마마는 천연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온 가족을 위해서 만든 엄마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5일 가해부터 유튜브를 통해서도 고객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리고 뻐근한 부위에 발라주면 후끈하면서도 시원하게 풀어주는 바르는 파스 페인 릴리프 크림. 1개 구매 시 13,900원의 배송비 별도 3개 구매 시 본품 1개 더 무료배송으로 드립니다. 문자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페인 릴리프 크림. 우리 김성수 TV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일단 품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약 판매가 시작됐죠. 여러분 예약 판매를 통해서 정말 싸게 또 안전하게 받으신 분이 여기 옆에 계십니다. 좋아요. 제가 저는 10개짜리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페인 릴리프 사장님은 우리 성수대로에 굉장히 고마운 우리 광고주분이시잖아요. 페인 릴리프 이거는 제가 한 번 써봤는데 정말 제 아내와 저하고 이렇게 같이 쓰면서 정말 우리 부부 사이도 좋아하셨고 같이 발라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로 효과도 좋고 그런데 우리 광고주분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걸 쓰면서 이 제품을 많이 판매를 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주문을 하면서 사장님한테 우리 광고주님의 성공은 우리 성수대로의 성공이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아멘이라고 이렇게 보내와서 제가 크게 웃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좋은 제품이고 이 겨울에 특히 또 설을 앞두고 여러분들 이게 제품이 굉장히 많이 줘요. 가격에 예약 구매를 하면 서비스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하나씩 나눠주고도 넉넉히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함께 많이 좀 구매해 주시면 우리 성수대로도 돕고 또 우리 늘 고마운 광고주님도 돕고 또 우리 친인척분들한테도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구성이 신박합니다. 5개짜리에다가 거기에 페인 릴리프 밤이 오는 5만 5천 6백 원짜리 2세트도 기가 막히고요. 이거 이 특별기간 끝나면 이 가격으로 다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10개짜리가 진짜 신박해요. 저 로션 써보셨어요? 아니 아직 못 받았죠. 어저께 주문했으니까. 어저께 주문했구나. 아직 안 왔구나. 주문하시면 2주 후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텀이 좀 걸리는지만. 증정품은 먼저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증정품은 먼저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송료가 두 번에 걸쳐 나가는데도 그것도 다 부담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페인 릴리프 크림 10개짜리에 플러스 밤에다가 로션까지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로션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한 거가 바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스텔라인 마마의 가장 효자 상품 중에 하나고요. 진짜 바디부터 시작해서 다 바를 수 있는 그런 로션이에요. 그런데 가성비가 최고고 그리고 저 가격에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미 사랑받고 있는 제품인데 저 로션까지 여러분들을 받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게 다 하나에 18,000원, 19,000원 정도 되는 그런 제품들인데 저 두 개가 얹어지고서 11만 1,900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제품당 9,000원이 채 안 되는 거예요. 12개가 저 가격에 나간다니까 9,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약 판매가 끝나면 어쩔 수 없이 요즘 모든 게 다 오르잖아요. 이거 가격 오른답니다. 여러분 지금 주문하셔야 됩니다. 주문 방법 구매 링크가 저희 더보기란 하단에 있고요. 또 문자 주문은 010-8639-3477. 010-8639-3477로 하시면 됩니다. 성수대로 해서 왔다 꼭 말씀해 주시고요. 링크를 통해서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성수대로 하고 최한옥TV 두 군데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가지만 문자로 할 때는 성수대로 해서 왔다는 거 반드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광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풀소리 편백수는 이름 그대로 편백수가 유일한 전성분인 제품으로 인공향이나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편백수의 자연향은 천연향 특성상 향의 지속력은 약간 떨어지지만 탈취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분사하는 순간에는 마치 숲에 온 듯한 느낌을 드려요. 공간에 향을 더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탈취의 기능을 두고 있어 향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구를 드리거나 새 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수풀소리 편백수와 함께 하면 환경 호르몬이나 불쾌한 냄새가 없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드려요. 환기가 어려운 환절기나 겨울철 수풀소리 편백수와 함께 건강하고 쾌적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백수입니다. 이 편백수도 지금 아니 어떻게 잘 쓰고 계시죠? 제가 이 성수대로에 출연하면서 적어도 출연자로서 제가 직접 구매하고 그리고 진짜로 제가 쓰고 그러면서 시청자분들한테 이걸 구매를 말씀드리는 게 예의가 아니겠나. 더군다나 우리 어려운 형편에도 저에게 출연료를 주시는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한테 출연자로서의 예의로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제가 귤도 사먹고 변백수도 사고 스텔라 엠마마도 사고. 제가 일부러 이거 사갖고요. 생선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찐하게 구운 후에 칙칙칙 뿌려봤는데요.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 냄새가 싹 사라지는 마법의 그래서 주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스텔라 엠마마도 최고로 좋은 이 11만 9천 원짜리를 샀고 그리고 이 편백수도 제일 많이 주시는 서비스 4개 더 주시는 제일 큰 걸로. 7만 9천 원인가요? 7만 9천 원인가요? 그걸로 제가 샀는데 이거 여러 개를 주시는 덕분에 차에도 하나 놓고 아들방 딸방 그리고 안방 거실 이렇게 놓고 넉넉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도 넉넉하고 성능도 너무 좋아요. 특히나 개, 고양이 키우는 이 여름에 이 겨울에 이 환기 잘 못하잖아요. 거기 이불이나 이런 데다가 뿌려도 너무 좋은데 아내가 이걸 너무 신뢰해서 뭘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집 온통 막 뿌리길래 좀 조금만 쓰라고 해서 너무 맛있어. 충분해. 이거 보세요. 7만 9천 원인가 그 세트에는 이 1,000미리짜리가 하나 가고 그다음에 이 500미리짜리가 하나 가고 그다음에 150미리짜리가 하나 원래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인 건데 거기에 150미리짜리가 4개가 더 가요. 아니죠. 5개가 간 거지 사실은. 1,000미리 하나, 500미리 하나, 150미리 다섯 개. 다섯 개.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그렇죠. 그렇게 가니까 150미리짜리는 말씀하신 대로 차에다 하나 두고 또 방마다 하나씩. 애들 방에다가 거실에다가 이렇게 두고. 애들도 이거 처음에는 왜 이런 거 왜 뿌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뿌려주잖아요. 그럼 냄새가 달라지고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공분이 좋아해. 그리고 이제 이 큰 거 1,000미로 리필 하시는 데 쓰시면 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 미다지 문이 없어서 현관문에 이렇게 신발 벗어놓은 데. 이거 냄새가 취키하거든. 칙칙칙 뿌려놓으면 여러분들 쓰시는 다른 그거하고 화학 제품에 있는 이런 냄새 제거제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우리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건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입에다가 뿌리는 황당무기한 일을 많이 보셨을 테니 아시겠지. 구치 제거는 이거 쓰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만큼 안전한 제품이고요. 유아가 있는 집에서는 특히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효능이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천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 여기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같이 좀 이렇게 흡수되는 거. 그렇죠. 이런 데도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쇠나 이런 데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구들한테는 다 제대로 먹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왜 세집증후군에 이게 좋으냐면. 그렇죠. 다 이게 나무잖아요. 사실은 이게 섞어보더니 무슨 보더니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나무 성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드냄새. 그리고 본드냄새 같은 건 기가 막히게 잡아요. 그래서 이 편백수 이제는 생필품이 됐습니다. 여러분 갖다 놓고 안전한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편백수 010-2372-4835. 여기 보니까 7만 5천 원이네요. 7만 9천 원이 아니라. 7만 5천 원이에요. 1,000mm 한 개, 500mm 한 개, 150mm 한 개에다가 150mm 4개. 그래서 총 150mm는 5개가 가는 이런 놀라운 구성. 김성수TV와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광고 기념의 럭키세트. 이거는 진짜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고상만의 전문 영역. 한번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만의 전문 영역은 아무래도 군과 관련된 이슈들인데. 와, 매일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를 5위라고. 네. 5위야, 5위 우리가. 우리나라 5위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하고만 안 싸우면 돼요. 일본도 우리 뒤에예요. 일본을 능가하는 거야. 일본이 9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일본한테 절절매? 그러니까. 일본 개뿔도 아닌데. 그냥 떼어버리면 되는 건데. 수 틀리면 걔네도 그냥 확 해버리면 되는 거야. 우리가 훨씬, 특히 육군들 같은 경우는 걔네들 따라올 수가 없고. 미사일 능력은 일본은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지금. 미사일로 그냥 초토화시키면 그냥 가는 거야. 우리가 일본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하고 북한이 같이 연대하면 더 쉽게 이깁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전에 우리 송영무 장관님하고 만나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하면 우리가 북한하고 싸움이 나오면 우리가 늘 진다 진다 얘기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미사일을 쏘는 것만 우리가 들었지 혹시 그 미사일이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냐.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서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건데 대륙강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을 날아가서 쏘려고 하면 그러면 이 대기권 밖에서 진입을 다시 할 때의 이 기술이 핵심이래요. 그런데 이게 바로 밑으로 들어오면 바로 밑으로 들어가면 그냥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바로 타버리고 목표물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2에서 4m 정도의 아주 미세한 차이로 대기권을 다시 진입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이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미사일을 날렸다는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고 실제로 그런 거라서 그렇게까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어떤 군사력이나 이런 거에 밀리지 않는데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특히 제가 17대와 19대 때 국방위의 보좌진으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북한보다 10배가 넘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요. 계속 북한한테 우리가 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말을 하는데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이겨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전쟁이 난다 해도 우리가 이기는데 이걸 누가 아느냐. 북한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북한이 우리보다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2배가 더 넘습니다. 그런데 그 2배가 넘는 무기 중에 실제로 기동이 되는 무기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없어. 그런데 이번에 지금 러시아가 도와준다니까 그게 걱정스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것도 있고 경유가 없어. 등유가 없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유일하게 도와주고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이 그것을 도와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가 중국과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을 자꾸 자극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전쟁을 유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중국하고 김정은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가 안 좋아준 이유의 결정적인 게 시진핑과 문재인 사이가 굉장히 좋았거든. 그러니까 시진핑은 일부러 김정은을 약간 왕따시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죽지 않을 정도만 살짝 열어주고 그리고 진짜 핵심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부분은 꽁꽁 올가매 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자기한테도 좋아. 우리 통제에 있어야 되니까. 북한이 크는 것보다는 자기가 딱 견제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저기서 이렇게 묻고 있고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소원해졌고. 왜냐하면 러시아도 한국이 얼마나 한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특히 군사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재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 대화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화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 러시아를 다 뚫어주고. 다 뚫어줬죠. 다 뚫어줬고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됐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피로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정부 빨리 탄핵시켜야 되고 탄핵시키려고 하는 첫 번째 출발은 4월 총선의 압도적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군의문사 조사는 우리 군사망자 진상규명위원회를 해체시켰으니 그러니 군의문사는 군이 전담하게 되는데 이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우려하는데 군이 군의문사 조사를 하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정말로 이것도 신원식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아세요? 맞아요. 국회 국방위 국힘 간사가 바로 신원식이었습니다. 우리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원래 상설기구로 법안을 만들었었어요. 제가 그 법안을 처음 19대 때 만들었고 그런데 그것이 통과가 안 되니까 20대 때 이철희 국회의원이 다시 재발의를 하겠다고 그 의원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 법안을 다시 발의를 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제가 만들어 기획해갖고 시나리오를 썼고 그리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그 연극을 보러 오셔서 이슈가 됐죠. 그 힘으로 바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진 건데. 그때 제가 연극 볼 때 뒷자리에 앉아계시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의원회를 처음에는 상설기구로 만들려고 했는데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 의원회도 있으면 두 개가 중복되니 비슷한 성격의 기구가 두 개가 있으면 문제니까 이걸 갖다가 먼저 한 3년 기구로 출범을 하고 군인권보호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그런데 군인권보호관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몇 번 했으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는데 이후에 저희가 사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3만 9천 건 중에 약 1,800건 정도가 들어와서 2년이 연장이 됐죠. 그런데 남은 사건들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1년만 더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신원식이 자기 사건 38년 전 박격포 오폭 사건을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이 사건을 우리 의원회가 조사를 계속하는 걸 반대한 거예요. 극렬하게. 극렬히 반대했죠. 그래서 저희 의원회가 작년 9월 13일자로 해산이 되니까 당시에 국회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그럼 당신네들 대책이 뭐냐. 군사망사고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국방부가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지금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뭐냐. 조사할 인력이 없어요. 18명이 지금 조사한다는 거예요. 50명이 넘는 우리가 해왔던 일을 18명이서 이거를 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저희가 1년에 했던 450건을 조사하던 거를 45건 정도를 목표로 하겠다. 그런데 1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군인이 죽는 숫자만 해도 한 해 평균 많으면 100건 적어도 70건이에요. 한 해 죽는 군인도 그 해에 다 조사를 못하는데 지금까지 죽은 군인 중에 약 3만 8천 명이 그 죽음의 진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고 그걸 알려달라고 호소하는 그 군인 유족들이 약 3만 8천 건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그 사건 중에 단 한 건도 제대로 된 조사가 없어요. 자기네 선배 헌병대 수사관이 엉터리로 조사한 거를 후배 헌병대가 조사한다는 걸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죠. 그 검찰이 자기 선배가 망쳐놓은 그 수사를 후배가 다시 잘 못하는 것처럼. 또 판사가 이미 한 번 판결 내렸던 거 다시금 되짚어서 그것과 다른 판결 내리기 어려운 거 똑같은 거예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는 말을 흔히 하는데 이거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게 아니라 도둑에게 생선을 맡기는 겁니다. 통째로 다 털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혁명적 상황이 만들어지면 특별사법부, 특별검찰부 이런 데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서 그 이해관계 안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못하게 되니 특별사법부와 특별검찰부 같은 데를 만들어서 따로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그런 독립되어 있는 판결들을 내리게끔 해주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우리 이 연회가 신원식의 박교포 옷복 사건의 진상을 국가기관이 최종적으로 조사해서 결론을 낸 겁니다. 2년이 넘는 동안에 경찰과 검찰에서 파견 온 연인원 250명, 우리 이 연회에서 조사한 자체 별정직 조사관들이 함께해서 약 4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차장검사가 파견화했고 그리고 검찰 사무관이 직접 지휘를 해서 그 사람이 팀장을 맡아서 이 사건 진상을 밝혔어요. 그걸 해서 국방부로 보냈더니 국방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왜곡 조작을 다시 했습니까? 이게 이 사건의 진상이에요. 그런데 군에서 사망한 군인 죽음을 군이 조사를 한다? 이게 바로 안 되니까 특별법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우리의 자식을 의무복무로 보내달라고 요구해서 우리가 국가에게 충성한다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보낸 건데 그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다면 그 명예라도 지켜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고 기본적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반복되는 이 어리석은 싸움을 언제까지는 계속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한테 사실은 이 제보를 해 준 분이 국방부에 있는 분이었어요. 이거 좀 꼭 국민들한테 알려달라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국방부에서 조사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국방부에 있는 분이 저한테 호소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꼭 좀 중요하게 다뤄주십사 부탁을 했더니 방송 시간에서 이렇게 중요한 마지막 방송 시간에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의 아들들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 자식 잃고 나서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저를 찾아오는 분이 너무 많은데요. 그때 울어봐야 소용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어떻게든지 지키셔야 됩니다. 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특별법을 통해 상설기구로 다시 군에서 죽음은 민간에서 민간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들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기구로서는 정말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러한 제3의 특별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될 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두 군데가 아닌데 지금 이 군 의문사에 대한 조사는 우리 자식들을 지키는 일종의 방어막이 될 겁니다. 우리 군대에 보내놓고 밤잠 설치고 우리 애가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 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조카가 군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조카가 들어가 있으니까 군에서 무슨 사고만 나면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아요. 그렇죠. 저번에 포탄 400발 쐈다 그럴 때 전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컥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밤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다 모병제로 바꾸든지. 맞습니다. 모병제로 바꾼다고 해도 또 우리 아들들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모병제로 바꾼다고 해도. 군대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가 죽게 된다면 그것이 사고로 죽었던 교전에서 죽었던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요. 이 두 개가 기본이잖아요. 그럼요. 그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데려다가 개죽음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부하들을 갖다 생각했길래 부하들이 제대로 올라가는지 확인도 안 하고 걷다 대고 박격포를 써서 사람을 죽입니까? 그런 자는 국민이 돼서는 안 돼요. 공직자에 있어서는 안 될 자입니다. 그냥 동네 이장도 하면 안 되는 새끼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삼성장군의 아들 김은중이가 사망을 해서 그것이 유명한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됐잖아요. 그 아버지가 저를 처음 찾아와서 천주교 인권이 98년도에 와서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 사건에 관여하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나도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나는 군에서 억울한 죽음이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 아들이 죽고 나서 보니 내가 지금까지 처리했던 그 많은 죽음들이 정말 제대로 처리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고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니 나처럼 삼성장군인 나조차 이럴 진데 일반 시민의 일반 국민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이 다른 자식의 억울한 일반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길이 될 테니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제가 박수 쳐드렸던 거고 함께 싸웠던 거거든요. 자기 일이 돼봐야 이 일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아는데 여러분 제가 싸우는 것, 우리 이미 사망한 군 유족들이 싸우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고 먼저 싸우는 건데 여러분들이 현명하다면 지금 싸우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다 그런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심지어 지금 노동조합 문제들도. 지금 오늘도 보면 보수 언론에서 유령 노조원을 뺐더니 8만 명이 사라졌다. 이지라라고 하고 있던데 다 개소리고요. 지금 노조들 탄압이 어마어마합니다. 노조 위원장들 전임하면서 받았던 월급 있잖아요. 그거 한꺼번에 5년치, 6년치를 세금 때리고 있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하니까 진짜 그 얘기를 오늘 못했는데. 어저께 참 추운 날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밤이 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강추위가 왔죠. 어제 낮 2시부터 시청 앞에 있는 이태원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15,900배 돌아가면서 절을 하는 정말 간곡한 대국민 호소를 하는 그걸 JTBC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걸 제가 우연치 않게 봤어요. 전 그거 하는지도 몰랐다가 뉴스를 우연히 돌리다가 그걸 보고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도록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야만스럽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도 똑같지만 여러분 이게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면 그 고통이 우리 고통이 되는 건데 그분들이 15,900배나 하면서 호소한 건 하나요. 이미 통과된 법을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호소하는 건데 아니 뽑기 전에는 국민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고 뽑고 나면 왜 국민의의 권림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걸 자지우지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분들의 간곡한 호소에 정말 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새로운 정말 상식과 원칙에 바로 서는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수박 쓰레기들이 나가면서 상식과 원칙에 똥물을 끼얹고 나갔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진짜 제대로 된 언어도당의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실천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성남중원 여기에 윤영찬 지역구에 제대로 된 사람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희 김성수TV에서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박진영 후보가 거기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열심히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당에서 다 체계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보면 그냥 어디 근본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가 이재명의 명을 받고 왔다는 식으로 하면서 갑툭티를 하는데 그러면 당내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지금 거기가 무슨 사고 지역구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사고 지역구가 돼지도 않았는데 애초에 거기에 신청도 안 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그리로 간다 그러면 그게 명분이 있어요? 제가 성남 출신인데. 성남에 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고상만이 나가면 된다고 본다. 제가 성남 출신인데. 박진영 선배 좋죠. 여러분 하여튼 이런 선거의 정말 경랑 속에서 우리들의 민생이 도륙당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지켜봐 주시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김성수TV를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지금 좋아요가 너무 적어요. 좋아요가 2천 개가 넘어야 적들의 신고 폭탄에서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챗도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 가입. 여러분들이 힘이 우리 성수대로 지켜주는 힘이 되고요. 더히 저희가 열심히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부탁드릴게요. 김성수TV 오늘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오늘 6시에 우리 이성혈 슈퍼만린 대표 이분하고 같이 방송을 합니다. 이분이 다시 최종 결심공판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에 모든 억울함을 운변할 수 있는 증거를 다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아니 평택에서는 도대체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검찰과 썬라이즈와 농심과 또 김건희의 고모부 고모 이들이 작당을 하고 한 사업가를 전도 유명한 청년 사업가를 만신창의로 만들었습니다. 그 내막이 다 드러났습니다. 오늘 특별 방송 6시에 최현욱 평론가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조목조목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꼭 그 방송도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